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허윤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M&A 거래 구조가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좀 복잡해서요. 좀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요약해보면 맨 처음에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주고 한진칼은 돈을 받았잖아요. 이 돈으로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총 2조 5천억 원을 조달을 합니다. 이 대한항공은 2조 5천억 원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그리고 자기들 자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그러니까 자금 이동이 좀 복잡한데 새로운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자금이 마련되는 핵심 절차는 말씀드린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총 2조 5천억 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 1조 7천억 원은 대한항공 일반 주주들이 부담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얼핏 보면 대한항공이 자기들이 자금을 투입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인수 자금이 일반 주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우리는 이번 통합안을 진행하면서 정책 자금 투입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대한항공의 주주들의 자금 동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산업은행이 정책 자금 투입을 최소화한 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반대급으로 그만큼 소액 주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대한항공도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부채가 10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까지 떠안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저 유상증자 규모 자체도 부담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이 이번 증자로 발행하는 주식수는 1억 7천만 주인데 지금까지 발행된 주식수가 무려 1억 8천만 주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발행하는 주식수가 저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각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가치가 희석이 되는데 이번 유상증자의 주가 희석률은 마이너스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몇몇 증권사는 이게 과도한 부담이다라는 이유로 대한항공의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아무래도 조원태 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백기사 논란이 나오죠. 또한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지분 10%를 더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원태 회장 우군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현저히 높기 때문에 여러 비판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문제제기 특히 그 3자 연합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거래가 마무리가 되면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은행이 주요 주주로 오르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칼의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서 산은행이 조 회장,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특혜 시비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논란의 핵심은 산업은행이 왜 대한항공이 아닌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의 자금을 직접 투입해서 주주로 올라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산은행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시장 자금 조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한진칼을 선택했다. 이런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한진칼의 자금 투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거래의 핵심은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인데 쉽게 말해서 더 높은 곳에서 눈을 굴리면 아래로 갈수록 눈덩이가 더 커지잖아요. 이걸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거래가 가능하려면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자금을 가장 먼저 투입해야지 좀 이게 가능하다라고 산업은행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 방식에 대해서 거래 구조에 대해서 이미 결정은 된 것 같습니다만 다만 좀 다시 반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산은이 그러면 한진칼이 아니라 대한항공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 이슈나 3자연합에서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에 예상을 당연히 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어떤 정책자금 최소화를 위해서 결국 한진칼에 지원을 하기로 한 겁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방안, 대한항공에 직접 산은이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사실 시장에서도 이전에 이 방식이 유력하다고 본 건 봤었는데 하지만 왜 이렇게 한진카를 택했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진카를 지원하는 방식의 거래만큼 자금 조달을 하긴 어렵다 그러면 또 정책자금 최소화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직접 지원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산업은행이 직접 지원을 해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자금을 먼저 투입하면 나중에 대한항공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주요 주주들이 대한항공에 자금을 대야 되잖아요 그때 한진칼이 최대 주주로서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한진칼이 아시다시피 유동성 위기에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유상증자에 들어갈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미지수라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한진칼이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되냐면 총 7,300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7,300억 원은 별도의 지원 없이는 좀 투입하기는 힘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패가 불보도 뻔하죠 여기에다가 설령 강행을 하더라도 이 아시아나의 항공 인수 그리고 자체 유동성 해결이라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는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줘서 이 산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현재의 통합안이 좀 최선의 거래구조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시비를 좀 어떻게 불식시킬까 이런 고민도 분명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사회의사 3인 지명권이라든가 이런 좀 경영권, 일부 경영권 참여권을 한진칼로부터 산업은행이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 윤리경영위원회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이 거래구조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이런 특혜 논란을 좀 이런 외부 장치를 통해서 불식시키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은이 대한항공에 직접 지원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들은 한진칼이 지원할 여력도 없다는 것과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주지배정 유상증자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면 자연히 한진칼의 지배력도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러면 지분율 이슈도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산업은행이 한진칼을 직접 투입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진칼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외부에서는 어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특혜 그리고 이게 당연히 이제 루틴적으로 재벌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비판은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제시한 거래구조 물론 효과적이에요 자금 조달 최대화하고 그런데도 특혜 논란이 있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나 한진그룹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총수 일가에 좀 유리한 구조다라는 시각이 너무 짙기 때문인데요 이 한진그룹 총수 입장에서는 자금 투입 거의 하지 않고 아시안항공이라는 엄청난 대형항공사를 얻게 되는 좀 그런 결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은이 자금을 투입해주면서 아시안항공 인수에 대한항공의 자체 유동성 위기를 해결을 위한 자금까지 마련하니까 총수 일가에 큰 이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좀 결정적 우군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챙겼기 때문에 말씀하신 특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삼자연합을 중심으로 결국 소송전에 돌입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이제 강상무 펀드를 비롯한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저게 이제 한진칼에 사는 유상증자가 빅딜의 첫 단계거든요 거기부터 난항이 좀 예상되고 있고 왜 소송을 제기했냐? 국민 혈세를 이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반대 그리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이 너무나 훼손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불법이다라고 이유를 제시했고 법원이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면 강상무 펀드에 손을 들어주면 빅딜은 잠정 중단이 됩니다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통합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안은 남은 기간 동안에 특히 시위를 불식시키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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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